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임위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소품 촬영 하실때나 작품 디스플레이 하실때 부족한 2%의 감성을 더해주는 아이템이죠. 바로 이 턴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한 2만원 정도면 기성품을 구매할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요즘 도색에 입문을 해서 이것저것 살게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 푼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거 다들 아시죠? DIY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바로 그 아드이노 교육용 킷입니다.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산거 같은데 혹시나 하고 뒤적거려 보니까 대충 가게 하나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겸사겸사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샀을 때는 뭐 이렇게 이상한게 많지? 이거 너무 투머치인데? 라고 했었는데... DIY 하다보니까 꽃감 빼먹듯 하나씩 하나씩 갖다 써서 지금은 남은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기 전에 저는 전선이 밖으로 나오는게 싫어서 배터리를 내장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그냥 아드이노 포트를 밖으로 빼서 PC나 보조배터리 전원을 사용하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OK Let's get started! 우리는 끝까지 그날 수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봐요. 그리고 다시 점심은 한번 툭IRych. , 그리고 다시 점심이 불편해서 토마토닉으로 Brennan을 누르지는라 생각해보았지만, 혼자서 자동 전원에서 뱉히기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에요. 여러분이WAN에 있는자입니다. unsur Bridgert이 도착하고 왔어요. 그리고 뱉히기하고 오묵을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다섯 개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심은 아직까지부터 protest하니당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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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셨던 바로 FDM 3D 프린터 만들기 튜토리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흔히 뭐 자작 3D 프린터 만들기라고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소개하는 거 말고 진짜 따라서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의 튜토리얼을 좀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불시에 훅 하고 들어오는 제 영상을 맛있게도 냠냠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그때까지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